안녕하세요. 모험러입니다. 쉐도우런 홍콩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주의를 끓인다 성공했군. Good. I have a message from Kindry Chang. 좋아. Kindry Chang에게서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A message from Chang. I can't wait to hear you. I'm angry. Files to prove it. 자 너는 지금까지 옐로우 로토스 조직에서 뭘 훔쳐왔다. 그래서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 꽁쳐놓은 게 있다. 나는 그걸 증명할 파일들을 갖고 있다. 바우스 아이스 와이틴. Get out. 꺼져. And tell Mrs. Chang to expect me as if to win tomorrow. 투모로우 머니. 꼬리를 만해요 이제. 바로 내일 아침에 Chang을 Kindry Chang을 찾아가 보겠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여기게 지난밤 빅토리아 항구에서 얻은 그 뭐 CCTV 자료 같은 건가 보죠. 시켜리트 부티지면. 거기에 뭔가 뭔가 담겨있나 보죠. 이 장면은 처음에 나왔던 동영상 장면인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서 레이먼드 블랙이 있고 레이먼드 블랙이 막 사격을 간 그런 장면이 있었죠. 배에 가서 자라고 했는데 아 여기군요. 아 빨리 다닌다. 이렇게 먼 거리를 클릭하면 빨리 달리냐 그구나. 눕자마자 이제 잠에 쫙 빠져드는군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 길은 이 길은 이 길은 이 길은 이 길은 이 길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라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지 해도 되겠습니까? I could use a short break. How about you, Jean? 잠깐, CG. Find a short break. 옆에는 남자가 하나 서 있고요.